안녕하세요 달콤한총각입니다 자 오늘 실방 끝나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자 여기 전부자의 다육사랑을 이틀 연장 방송을 해야 돼 이틀 연속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쪽에 준비되어 있는 아가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지금 다이가 총 몇 다인지를 모르겠어요 여기에 가득 차 있는 아이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요거를 지금 내일은 선별을 다 할 거예요 그래서 한 다이든 두 다이든 이렇게 만들어서 좀 빠르게 많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내일은 준비를 할게요 그리고 금액 설정도 미리미리 해 가지고 여러분들 조금 빠르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름표 작업이 돼 있는 것도 있지만 안 돼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다 선별을 해서 조금 될 수 있으면 최대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택배 보내기 전에 최대한 이름을 찾아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해서 동봉을 해서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sp 로 판매를 했지만 지금 이름이 버젓이 있는 아이들도 있고 자 이게 미출시 돼 가지고 종자가 몇 개 없는 것들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은 따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저희가 뭐 sp 로 돼서 이름이 아직 안 정해졌기 때문에 요거를 이름이 뭡니다 뭡니다 이러고 안내를 못해 드리니까 그거는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것들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고 다 할 거기 때문에 자 오늘 조금 이쁜 것만 오늘 너무 다 빼버리면 내일 또 팔 게 없을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고 1차 선별을 해서 이제 내일 선별을 해 가지고 최대한 이쁜 아이들 다 이렇게 해서 출고를 시켜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 종자 아이들 이름 찾는 것도 이름 찾는 거지만 이쁜 게 판매가 안 된 것도 많아요 자 그리고 요 금쪽 다위에 있는 아이들도 좀 추려 가지고 여러분들 저렴하게 좀 드릴 수 있도록 자 저렴하게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아메스트로 금이나 아유 이것들 몸값이 한때는 진짜 무지막지 했는데 자 지금은 많이 저렴해졌죠 자 그리고 밭에 있는 아가들은 나중에 자 요번에는 밭에 있는 것들 뽑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자 요번에는 안 뽑고 여러분들 선별해서 드릴 수 있는 것들만 드리도록 할게요 자 드리도록 할 거고 전부 다 선별을 할게요 자 이쁜 것들 싹 다 먼저 추려서 자 그리고 아유 여기 숨어 있는 아이들이 괜찮은 아이들이 꽤 많습니다 자 여기서 내일은 조금 일찍 와 가지고 달총이가 서둘러서 여기 있는 아이들 자 물건도 확인하고 하면서 요거 정리를 해서 자 판매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뭐 물건을 이거를 다 달총이가 이제 실방을 100%는 다 못합니다 자 못하고 우리 부자이모님도 실방을 라이브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자이모님도 라이브를 하고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스텔라가 더 있는데도 일단은 안 드렸어요 전부 다 예 그리고 선별되어 있는 아이들 내일은 또 내일 만에 또 상품들이 또 나올 거예요 자 소개 안 해 드린 것들 자 그리고 국민이는 아마 저기 부자이모님이 아마 밴드 이렇게 회원님들 하고 해서 좀 저렴하게 해서 드릴 수 있도록 아마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바닥에 보면은 지금 안 올라와 있는 다육이 들이 많아요 자 이것도 올리면 이쁜 아이들 많거든요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달총이가 이제 이쁜 아이들 정말 많은데 국민이는 요번에는 좀 패스를 할게요 패스를 하고 창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자 종자를 많이 소개시켜 드리고 이쁜 아이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뿌리에 안 내린 것도 좀 이렇게 이제는 금방 요번 추위 지나고 나면 또 이렇게 따끈따끈 해 질 거예요 좀 온도가 좀 올라가고 할 거니까 자 여러분들 이렇게 뿌리 없더라도 이쁜 아이들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 자 선별을 해서 여러분들 다 드릴 거예요 자 여기들 물건 되게 많죠 자 요것들 다 좀 저렴하게 여러분들 다 50% 이상 해서 드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할 거니까 자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구독자 분들 많은 많으시고 내일도 또 참여들 좀 많이 해 주시라고 사전 영상 저녁에 수요일 저녁이죠 저녁에 참여해 주시고 달총이는 열심히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 좋은 다육이 드릴 수 있도록 자 열심히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영상이 좀 짧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달총이 저녁 7시 반에 자 수요일 7시 반입니다 저녁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달콤한 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